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난장판 전당대회. 어제 국민의힘의 충청지역 합동연설회 여기서 난장판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까? 네. 물리적 충돌 폭력 사태까지 있었어요. 여기서 한동훈 후보가 세 번째 당대표 후보 중에서 세 번째 연사였거든요. 무대에 올라서서 연설을 시작했을 때 다른 후보의 지지자들이 배신자 나가라 이런 연호를 좀 했었고요. 그러다가 지지자들 간의 감정이 격해지면서 물리적 충돌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당직자 경호원들이 막아섰는데 거의 육탄전 수준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이거는 현장 영상을 먼저 같이 보시고 얘기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확인하시죠. 여러분, 여러분, 진정해 주십시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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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주십시오. 진정해 주십시오. 자, 남성들이 얽혀서 몸싸움을 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또 그 사람 말리고 있고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말리다가 같이 붙잡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저 화면은 지금 방송국에서 방송국 카메라가 좀 멀리서 잡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저기서 육탄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핸드폰을 들고 유튜브 중계를 하면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 화면을 직접 보니까 쌍욕이 난무하고 저기서 의자 집어던지려다가 제지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 캠프에서 구호 외치는 정도야 전당대회에서 있어 왔던 거지만 저렇게 물리적으로 몸싸움을 벌이는 일은 진짜 오랜만에 본 것 같은데 저거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단은 자세히 보니까 저쪽 한동훈 후보 지지자들 앉아있는 쪽으로 다른 후보 지지자 혹은 반 한동훈 이런 유튜버들이 몇 명이 몰려간 거예요. 반한 유튜버? 네.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 반한 유튜버 한 사람은 애초에 내가 일부러 방송국 카메라 옆에서 배신자를 연호했었다라고 그런 얘기를 사전에 하기도 했더라고요. 약간 일종의 구의도적인 도발이었던 것 같고 거기에 같이 얽히면서 어제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연설 중이던 한동훈 후보 반응은 어땠어요? 한동훈 후보는 연설하고 있다가 마이크가 원래는 고정돼 있었는데 이걸 뽑고 앞으로 나갔어요. 나가서 저한테 배신자라고 외치는 건 좋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까지 묵살하지는 말아달라. 다른 분들 폭행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국민의힘의 정치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 갖고 장래 분위기, 과열된 분위기가 바로 가라앉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도발했었던 유튜브가 일단은 원희룡 아니면 다른 후보들의 지지자로 추정이 되는데 원희룡 캠프에서는 이 사람들은 원희룡 지지자가 아니라 한동훈 반대 인사 아니냐. 우리 캠프랑은 무관하다. 이렇게 선을 그은는 모습까지 어제 있었어요. 반면에 한동훈 후보 지지자들도 어제 좀 큰 소리를 냈었어요. 어디서였냐면 서병수 선관위원장이 처음에 최근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여론조사가 보도돼서 경선이 혼탁해졌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나서 연설회장에서. 그랬더니 저쪽 앉아있었던 지지자들이 서병수 위원장 향해서 사퇴해! 사퇴해! 이렇게 좀 소란을 피웠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서병수 위원장 좀 점잖은 사람이잖아요. 좀 멋쩍은 표정 지으면서 여러분들은 자발적 지지자입니까? 아니면 뭐 동원된 겁니까? 라고 좀 농반 진반으로 되무르면서 넘겼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당선관위에서 과열되는 전당대회 분위기에 대해 경고를 좀 엄중하게 내린 상황이었잖아요. 어제 분위기가 바뀐 건 없었습니까? 엄중하게 내렸지만 여전히 사실은 계속 더 커지는 모습이고요. 어제 워낙에 좀 후보들 발언도 좀 거칠었어요. 대표적으로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후보한테 댓글팀 의혹 여전히 거론하면서 그게 실제로 존재한다면 중대 범죄 행위입니다.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이 중대한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정상적인 당대표 수행은 불가능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가 하면 나경원, 원희룡 두 주자 간의 단일화 이슈도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거든요. 나원연대라고 해서 둘 다 사실 겉으로 열려있다. 이렇게 좀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다만 양쪽 캠프 이렇게 좀 파악을 해보니 실무적인 단일화 논의는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해요. 박순봉 기자,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흐름 전체적으로는 다 취재를 좀 해봤을 때는 어대한이라는 이 흐름 자체가 바뀌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일반적인 것 같고요. 사실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실제로 막상 레이스가 시작이 되면 나머지 후보들이 총공격을 할 것은 이미 예상이 돼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이 오면 이게 실제로 꺾이지 않겠느냐 아니면 꺾일 것이냐 이걸 가지고 좀 주목을 했었던 건데 꺾이지 않는 분위기다. 이게 좀 당에서 바라보는 일반적인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변수가 뭐가 있느냐 이걸 좀 짚어봤는데 아까 얘기해 주셨던 단일화가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거든요. 전반적으로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가능성은 좀 크지 않을 것 같다. 이게 좀 일반적인 얘기인데. 당장 다음 주 화요일이 투표잖아요. 화요일이 전당대회인데. 그 전에 단일화를 한다고 하면 이미 물밑대화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느 한쪽에서 양보를 해야 되는 건데 정말 이렇게 뛰던 후보들이 그것도 보면 비슷비슷하게 계속 뛰던 후보들이 한쪽의 한쪽에 대해 양보할 수 있을까? 저는 좀 가능성 낮아 보이는데요. 굉장히 낮아 보이고 실제로 캠프 쪽에 물어봤을 때 이건 물어볼 필요도 없는 얘기지만 나경원 후보나 원희룡 후보 캠프 쪽에서는 다 단일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물밑접촉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추가적인 근거들이 뭐가 있냐면 일단 결선 투표가 있잖아요. 이건 쉽게 얘기하면 자연스러운 단일화 과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인위적인 단일화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근거가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근거는 뭐가 있냐면 만약에 2위하고 3위를 합쳐가지고 1위를 넘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러면 단일화를 할 텐데 지금 각종 여론조사 지표를 봤을 때는 2위, 3위를 합쳐도 1위가 못 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게다가 1 플러스 1이 2가 아닐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런 것에서 보면. 그 표현을 저도 딱 들었는데 1 플러스 1이 2가 아니고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고 1.5가 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구분을 해보면 원희룡 후보는 친윤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는 반윤 그다음에 나경원 후보는 비윤 이렇게 좀 간단하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럼 친윤하고 비윤을 더하게 되는 거잖아요. 친윤하고 비윤을 더하면 이게 1 더하기 1이 그대로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지지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1.5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2위하고 3위를 더해가지고 안 그래도 1위를 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 효과도 온전하지 않다. 그러면 안 할 가능성이 또 높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되는 건 결국에는 이게 지금 한동훈 후보의 어대안이 어느 정도 확실하다라고 봤으면 나머지 후보들이 택할 수 있는 전략은 기본적으로는 2등 전략인 거예요. 2등을 해야지 결선 투표 혹시 갈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거는 기탁금을 내잖아요. 보통 이런 전당대회나 선거에 나올 때 후보들의 생각은 뭐가 한 가지가 또 있냐면 잘 이길 수 없는 후보들의 생각들인데 이 기탁금을 일종의 광고비로 생각을 합니다. 나가가지고 토론회도 가고 합동연설회도 나가고 내가 만약에 이번에 이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름도 알리고 난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기회잖아요. 단일화를 하게 되면 그 기회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건데 포기하고 이길 수도 없다? 이럴 경우에는 걸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인상적인 거 좀 하나를 전해드리면 단일화를 하려면 원희룡 후보나 나경훈 후보나 둘 중에 한 명이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희룡 후보한테 그런 선택권이 있느냐 이런 반응들이 좀 국민의힘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원희룡 후보는 소위 친윤 후보로 나온 거잖아요. 자신이 스스로 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친윤 쪽에 내지는 대통령 씨와의 관계는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알 수는 없지만 친윤 후보가 포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친윤 그룹에서 너 말고 나경훈 후보 합시다.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결국 스스로 선택권이 없을 수가 있다. 그럼 나경훈 후보 입장에서 나도 포기 안 할 거고 이런 그림들이 되면 결국에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저렇게 다 정리해보면 단일화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로 정리가 되네요. 맞아요. 그런데 다만 소수 의견도 있는 게 제가 원희룡 후보랑 좀 가까운 쪽 사람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나경훈 후보는 그래도 서울시장이 목표 아니냐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안 가고 양보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아주 소수 의견으로 좀 들리기는 합니다. 나머지 변수를 또 하나 짚어볼 만한 건 댓글팀 운영인데 이것도 역시 전당대회에서는 영향을 못 줄 거다. 이게 좀 일반적인 평가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전당대회 기간 내에 이게 확정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이게 뭐 문제가 있었다는 게 명확히 확증이 안 될 거고 그럼 이제 예전에 다른 사례들하고 비슷하게 좀 야당 중심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있다.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벌써 민주당에서는 이 댓글팀 운영한 건지 아닌지 이거 조사해야 된다. 조사, 수사 요구하고 나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재명 대표하고 이재명 전 대표하고 이낙연 전 대표 간의 경선이 있었을 때 그때 소위 말하는 대장동 의혹 이게 불거졌던 것도 대표적이고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다스 수사도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수사도 이게 당내 경선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향후에는 어떤 여파를 미칠지 이런 것들은 좀 나중에 봐야 되지만 어쨌든 당장의 전당대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좀 일반적인 평가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 짚어주셨고 이 이야기는 오늘 월간도 있고 한칼 토론에서도 계속 다룰 거여서 이 정도 정리하고 넘어가죠. 다음으로 갑니다. 전공이 무더기 사직 전공이들이 사직서를 낸 지 오래됐는데 그리고 사표 수리해달라 했는데 사표 수리가 안 되고 있다가 진짜로 오늘까지야 하는 날이 지금 지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지난주에 병원들에 요청을 했었던 게 두 개였어요. 하나가 미복귀 전공이들 사직 처리를 15일까지 마쳐달라. 어제였습니다. 네. 그게 어제였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사직한 전공이들이 원래는 1년 동안 같은 과로 복귀를 못하고 쉬어야 되는데 그거 좀 봐줄 테니까 9월 전공이 모집에 응시하게 해라. 그렇게 좀 요청을 해달라. 이 두 가지를 정부가 지난주에 병원에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공이들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각 수련병원들에서 전공이들한테 복귀 의사를 물었는데 절대 다수가 소위 60 답하지 않았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빅5, 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성목 이런 병원들에서 복귀하겠다라고 답한 전공이들이 각 병원마다 10명 미만씩이었다고 합니다. 이 5개 병원에 있는 전공이가 다 합하면 총 한 2,700여 명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10명씩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맥시멈이 50명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미미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나머지 수련병원들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복지부에서 사직 처리 안 하고 계속 밀어주고 또 복귀하고 쉬는 것도 이렇게 유예해주고 이런저런 혜택 줬을 때 왜 저렇게 혜택을 주느냐 이런 여론도 있었는데 사실 이건 전공이들이 바라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나 지금 병원 측이 간절한 거죠. 전공이 없이 병원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전공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방식으로는 올 연내는 복귀하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우세해요. 전공인 측에서는 우리가 사표낸 거 쇼 아니었다. 진짜로 떠날 것이었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유일하게 정말 우리를 불러세우려면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 원점 재검토해라. 이런 정도 한 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계속 부딪히고 있는 거죠. 지금 아무튼 이렇게 되면서 무더기 사직이 실제로 발생하게 된 거고 전국에 있는 전공이가 만 3,700여 명인데 이 중에서 만 2,000명에 대한 사직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게 필수 의료. 안 그래도 사실은 소아청소년과라든지 이런 필수 의료에 대해서 의사 부족이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이런 곳에 전공이 복귀가 지금 거의 특히도 없는 상황이라고 해요. 이게 결국은 중증 환자들이 대부분 있는 곳이 종합병원인데 종합병원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전공이들 레지던트와 인턴들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곳이에요. 여기 지금 그 인력이 다 빠진 채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건가 중증 환자들은 어떠하며 교수들은 어떻게 버티고 있는 건가 이거 그냥 정부가 손 놓고 있어도 되는 건가 참 여러 가지로 걱정입니다. 맞아요. 어제 국립대병원, 모 국립대병원의 고위급 인사하고 좀 얘기를 해봤는데 내부적으로 보고를 좀 받아봤대요. 돌아올 것이냐 물어봤는데 가능성이 없다. 이미 얘기를 해줬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런 요인이 뭐가 있냐면 그나마 돌아올 만한 레지던트들은 누가 있냐면 전공이들은 누가 있냐면 성형외과, 피부과, 정신건강의학과 이런 과를 배정받은 사람들은 돌아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왜요? 내부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인기과에 대해서는 그걸 받은 사람들은 돌아올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보는데 나머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필수 의료에는 크게 도움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과 자체가 인기과들이 필수 의료가 있는 과가들이 아니니까요. 결국 이 전공이들은 개원을 해도 되고요. 다른 병원 가서 취직을 해도 되고 좀 쉬었다가 다시 와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예요. 전문의만 못다는 거죠. 맞아요. 의사자격증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병원들 상황입니다. 지금 전공인들한테 낮은 임금을 주면서 병원들이 상급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버텨왔던 거잖아요. 맞아요. 병원 쪽에서도 이런 구조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버틸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구조를 바꾸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 바꿔가는 점차 그런 시간들이 있을 텐데 그 기간 안에 병원들이 버틸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대표적으로 충청도 지역의 국립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인건비 때문에 한 200억을 은행에서 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건보료를 선지급 받아가지고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인건비만 해도 한 165억 원 이런 정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천억을 빌렸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빌리면서 버티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언제까지 유지가 되느냐에 문제가 있는 거고 이런 과정에서 결국 일부 병원들이 특히 지방에 있는 병원들이 못 버텨서 무너지게 되면 그러면 지방에 있는 환자들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지방 국립대병원들을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의료개혁의 목표 자체가 지방의 필수료, 거점 이런 것들을 살리는 거라서 지원을 계속하게 될 텐데 그럼 또 이제 건보료 문제랑 또 연결이 되겠죠. 그 공단의 예산들이 지금은 좀 흑자라서 괜찮은 편인데 기본적으로는 고갈 이슈를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출산 고령화 사이이기 때문에 계속 부족해질 수밖에 없고 게다가 지금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지점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쨌든 지금 정부가 조율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이 정도 상황을 예상 못했던가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좀 의문이 들고 답답한 특히 환자들 입장에서 답답한 생각이 드는 건데 전공의들이 한 10년 정도를 왜곡된 인근구조 굉장히 낮은 인근구조로 자신을 갈아 넣었던 건 그래도 그 다음에는 나에게 보상이 있겠지 이런 것으로 갈아 넣었다고 그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이제 무시하면서 밀어붙이는 정책으로 가니 결국은 이런 의료 공백 상황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지금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 건가? 참 답답하네요. 5개월 넘어가면서 시스템이 막 복잡하게 맞물려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이제 뭐 한 칼에 단숨에 해결하려고 했던 게 애초부터 좀 어려웠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참 네. 답답한 상황 정리해 주셨고요. 다음으로 갑니다. 운전자 과실로 판단 시청역 역주행 참사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이제 경찰에 통보가 됐는데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였다라는 게 국과수 판단이라고요? 네. 맞아요. 국과수 감정 결과가 지난주 목요일에 경찰로 통보가 됐고 그 내용이 어제 서울경찰청장 기자간담회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운전자가 급발진 주장했었지만 국과수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정면 배치되는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 우리 희생자랑 이 차가 접촉했던 순간에 자세히 보니까 좀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던 것 같다라고 제가 그 당시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과수가 판단한 거는 난반사이거나 플리커 현상이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난반사 같은 경우는 가로등이나 건물의 빛이 브레이크 등에 투영돼서 그냥 비쳤다. 그랬을 수 있다라는 거고 플리커 현상이라는 거는 이제 외부에서 충격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기계의 장치가 전자적 결함이 생겨서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불이 들어왔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국과수는 설명을 하고 있고 아무튼 둘 다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등이 켜졌던 건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어제 국과수에서는 판단을 전했습니다. 경찰 같은 경우는 아직 이 국과수 판단과는 달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는 있어요. 수사하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어제 조지우 서울경찰청장 얘기는 실체적 진실에 근접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심증을 형성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정도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나름대로 국과수 판단에 힘을 싣는 거 아닌가 이런 해석을 낳게 됐었어요. 지금 운전자 입장은 운전자 오늘 또 추가 조사한다고 하는데 운전자 입장은 여전히 급발진 맞다. 이쪽인 거죠. 네.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고 있는데 이제 운전자가 악셀 페달을 밟으려고 했다가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했는데 악셀을 밟게 된 거 아니냐. 실수했던 거 아니냐. 그리고 국과수 판단은 악셀을 거의 풀악셀 그러니까 한 90% 정도 악셀레이터가 눌러져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과수가 EDR이라고 해서 사고 기록 장치를 분석했고 그 외에 다른 증거들도 있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 증거가 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 국과수가 원래 이렇게 급발진에 대해서는 차량의 결함에 대해서 인정한 사례가 역대로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말 그 국과수의 판단이 맞는지 따져보려면 구체적인 증거가 뭔지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 이런 의견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급발진 사례가 인정이 된 적이 없다 보니까 EDR 기록에 의지해서 조사하는 것인데 EDR 기록은 믿을 수 있는 거야? 급발진 상태? 기계 오류라면?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명도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박순봉 기자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급발진에 대해서 예전부터 관심이 좀 있었는데 자동차 담당을 한 적도 있어가지고 한 건도 없잖아요. 인정이 된 사례는. 없어요. 전혀 없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한 번 전문가한테 자동차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익명으로 좀 얘기를 해주는 건 뭐냐면 일단 이게 만약에 인정이 되게 되면 자동차 산업 자체가 굉장히 크게 흔들릴 수가 있는 그런 엄청난 파급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보면 EDR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외에 지금 전기차로 전환이 된다라든가 아니면 전지사장비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소프트웨어의 복잡성에 의해서 충분히 급발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확인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급력이나 그리고 실제 확인할 수 없다라는 이런 지점 그리고 정보를 대부분 제조사가 가지고 있다는 점 이런 점 때문에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향후에는 페달, 블랙박스 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전문가 두 사람을 연결했었거든요. 한 교수 한 분은 이거는 사람의 실수 운전자 실수 맞다 이쪽이었고 다른 한 분 명장님 같은 경우에는 급발진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야기해서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경찰이 확실한 조사 결과들 증거를 가지고 설득을 좀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게다가 이 전문가들도 사실은 이 산업계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어떤 여론의 왜곡도 사실 발생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좀 따져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